야 일단 이거 시작하자! 너무 오래 걸린다 시청하자 따라와서 한건데 우리 스카니분들 빠빠 나중에 다시 와야돼 일단은 있는걸 먼저 할게 좋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캐릭터가 아니었나? 비숍부터 끝까지 누군 들어가야지 비숍부터 끝까지 어 뭐야 이 친구 아이디 루나비숍 1위 정말 내 팬이잖아 어 루나비숍 1위 어 야 이렇게 레몬 많이 했는데 왜 가입이 안된거야 이 친구 남자라서 가입 안해줬나 비숍인데 아 미안하다 내가 어서 어 우리 비숍은 바로 그냥 특채지 특채 네 확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리턴 스스스 가자구요 20리턴 자 리턴 3장 추워문 100팩고 씁니다 여러분 아 이 코코씨 어딨어 그런거 없어 어 진짜 자 바로 갈게요 여러분 여지없이 리턴 바르고 뭐야 아 발려있구나 깜짝이야 발려있으면 생각필요 없잖아 발렸고 자 공 어 뭐야 어? 어? 어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니 아니 뭐 어 아 이거 바로 그냥 일단은 바로 가져갈게요 네 공 6 그냥 바로 올라갔어 네 공 6작을 바로 받아 싹 다 가져갈건데 야 뭐 음 순백주문 발라야된다 이거 잠시만요 순백 이노를 왜 사놨어 이거 아 본주님 또 실수하게 만들려고 또 이거 왜 이러니 이거 실화냐 본주님? 아니 어 이노를 써 이거 치워놓을게요 좀 아래 내놓을게요 본주님 아니 아니 더 발라야 두장 더 발라야돼 황망하고 잠시만 황망하고 죄송한데 아니 빨리 매소 좀 빌릴 수 있을지 해서요 어 아 얼마나 한 2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억 정도만 2억이면 업그레이드해서 다 살리고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바로 그럼 찍어버리시네 감사합니다 2억 수수료까지 다 깔끔해 수수료까지 다 깔끔해 수수료까지 다 깔끔해 피모차가 끝났기 때문에 주문은 흔죽을 할 필요 없어요 10% 10% 12장 12장 18장 18장 띄는거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시나 왜 이렇게 많았어? 다 살겠지 그러면? 실패 조심해야 돼 잘하면 띈다 이거 천천히 띈다 조심해야 된다 하나? 그렇지 하나 살고 황망질을 해야 되는 거잖아 황망질으면 되겠다 황금망치 100%가 얼마죠? 3,100만원 자 3,100만원이면 아이 본질이 이거 키우는 캐릭터도 아닌데 게이딩 아니지 여러분 끝 자 이렇게 되면 자 보자 그러면은 어선님한테 어선 자 요거를 드리고 빌린거에서 까주시기 쉽가능? 자 이정도면 뭐 순뱅도야 거래 잘 되려나? 어느정도 좀 까줄 수 있지 않겠어 이거? 25장이면은 에이 안주셔도 된다니요 갚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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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야야야 동서남부 크로스 실패 야 이노 저거 좀 너무 저거 이거 너무한데 저거 아 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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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뭐 어떻게 지지? 어 이참 이참 이번이 뭔가요? 본주님 아 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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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렸고, 108, 1 올랐습니다. 고. 순백 왜달라고 해? 순백 필요 없어요. 리턴 스크롤에 그게 다 되거든요. 순백 주문서랑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그 업글 차감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갖고 오고, 리턴. 리턴 세자. 리턴 스크롤이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가 뭐냐면, 만약에 홈들 주문서 지르면 옵션이 바뀌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나는 06만 원하는데, 04가 떴다. 그러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전에 발렸던 전에, 04가 되기 전에 비포에프차가 되는 거예요. 그 전으로 바꾸는 거죠. 06만을 딱 킵할 겁니다. 그리고, 세이프트 시드라고 업그레이드에서 차감되는 게 발려져 있어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안 발려? 3장 그냥 그대로야 먹어버리네. 실환인가? 리턴. 후원은 채팅창 옆에 조그맣게 달러 표시 있다네, 유튜브는? 내가 유튜브... 어, 그 맞을 거예요. 계속 지를게. 야, 왜 이러니? 이 슈퍼 빨리 올렸다고, 야! 이게 60%가 맞는 거야? 아니, 진짜 겁나 안 붙네. 덱스가 다 올랐네요. 놀금은 곤 붙는 확률 몇 퍼일까? 진짜 니가 운빨이다 보니까, 그게 뭐, 확률은 이렇게 존재하겠지. 04-106 안 써요. 무조건 06만 바라봅니다. 이거 NBA 꺼야, NBA 꺼도. 자, 0113 보면 돼요. 0113만. 113만 딱 보시면 돼. 지금 107이니까 6 올라가면 113이죠. 덱스는 203이고요. 달렸고. 야, 66 올라갔어! 대박! 하... 와... 와, 돌았냐. 이건 바로 픽이. 픽을 하는 거지, 픽. 야, 오전이 66 실화야? 113에 259. 순간적으로 계산한다고요. 와... 이거거든. 66이면 마력돈 올랐어, 3. 1장 남았습니다. 강아 액댐 가는 거야? 가자! 바로 그대로 연속 깔아요. 바로 그대로 연속 깔아요. 빡! 발렸고요. 119가 다 됩니다. 116. 3 올랐고요. 한 번 더? 고! 짠! 실패! 좋다! 이거거든 이렇게 올라가줘야지. 야, 달달하구만요. 너무 빨리 분은 인호하시죠? 뭐 네 얼굴에 인호해드릴까? 어떻게 할까? 아니, 빨리 뛰면 좋은 거지. 왜 그러냐, 여러분. 도로주 식단에 먹어야지. 아, 야, 이거 66은 진짜... 고마운 거지. 완전 고마운 거지. 발렸고요. 리턴. 자, 공. 116. 덱스 1 올랐습니다. 필요 없는 거죠. 버리고요. 발렸고. 자, 공격력은 이제 119가 떨어지겠죠. 6이 오르니까. 덱스는 이미 60을 딱 넘기고 싶네요. 6에 1만 올라줘라. 시작한다. 빡! 117. 아, 4 올랐습니다. 4에 2. 믿어본다. 아, 오늘 크림이 돌아가야지. 로얄을 이번 주말에 못해. 미안해요. 평일에 꼭 하겠습니다. 로얄 기다리는 분들. 다음 주까지 이제 로얄이. 로얄을 할게요. 일단 아이템이 먼저니까. 발리고. 고! 또 발렸고요. 자, 1 올랐습니다. 덱스 1, 0, 1. 버리고요. 고! 실패! 고! 발렸고요. 짠! 1 올랐고, 덱스 안 올랐고. 피스 유효기간 다 해놨어요. 5월 31일까지에요. 놀금은 1, 2, 3, 4, 6만 뜨고요. 일반 금호는 일반 금호는 이제 1, 2, 3, 4, 5 이렇게 뜹니다. 어, 옆에 춤추는 분도 고맙다. 야, 춤은 오직 진짜. 근데 단건 다 좋은데 왜? 스님이 춤추니까 조금 그게 또 이상해 보이고. 좀 시끄하네. 스님 춤은 존나하시시네. 어. 스님 춤은 다단하고. 야, 66 다단하지. 좋죠. 66이면은. 이제 여기서 큐브까지 잘 떠줘야 되는데 말이죠. 자, 바르고 실패했고요. 실패해도 잘 발리면 된다는 거죠. 114에 259. 아니, 0, 1. 덱스 안 올랐습니다. 버려주시고. 바로 리턴. 놀금원. 실패. 자, 그 다음에. 저 2배째 작업했냐고. 놀금원. 2배째는 2개만 끝내면 됩니다. 이제 2배째가 놀금 2장, 2피스만 끝내면은. 리얼 끝이에요. 추러옵 냅둡니다. 여러분. 충실이는 이제 군대로 갔어요. 안 됐구나. 발렸고. 115에. 115에. 115. 실패. 거의 뭐 확률적으로는 60%가. 이게 60%가 많나? 리턴. 어? 리턴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인데. 돈이 부족한가? 돈 딱 되나? 오케이. 또 빼올게. 돈. 이제 1장만 덤입니다. 1장만.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루컴마도 4작인가요? 루컴마는 몇 작이에요 총? 발렸고. 113. 공 안올랐고. 덱스 3올랐고요. 자. 공 1에. 덱스 1. 공 1에. 덱스 1. 공 4는 뜨는데. 공 5는 안 떠요. 공 5는 안 뜹니다. 자. 매포 빼올게. 이 계정이. 지금 놀공원. 60 몇 장. 69 장이 있어갖고. 매포를 좀 맞춰 시켜야 되거든요. 나중에 스카냐 서버에 쓸 때 쓰세요. 글자 발음 다시 좋아져서 구독 취소했던 거 다시 한다. 나 아직 교정기 안 뺐는데요. 25일날 빼요. 저 발음 아직 안 좋은데. 어. 캐릭 어디까지 갔지? 여기까지였나? 저 아직 발음 아직도 안 좋아요. 전. 전보다는 좀 좋아진 편이. 여기부터 맞나? 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좋아진 건 맞지. 그건 인정합니다. 제넘까지 쓰면 대세 맞지? 저 25일날 빼요. 25일날. 아. 진짜 내 발음 똑바로 될랑가 모르겠네. 114. 아니 이거 빼도 발음 안 좋고 발음하는 방법을 까먹는 거 아니야 이제? 이정도면은? 하나 건너뛰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5. 2 올랐어. 옆에 캐릭터로 가면 돼요. 음. 음. 아유. 발음 잘 되면 좋지. 아니요. 교정 빼도 발음 차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교정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발음 잘. 혓바닥이. 여기가 이제. 입천장에 뭘 붙여놨어. 압구 막장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쇠가 있는데. 그 쇠 때문에 발음 잘 안 되는 거야. 위에. 혓바닥이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자꾸 얘가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발음이 힘들거든요. 진짜. 하. 이제. 요거 시원하게 박을 수 있겠다. 요거 시원하게 박을 수 있겠어. 발렸어. 막장이 과연 얼마나 힘들지. 실패해요. 0 3. 덱스 4. 진짜 악붕 막장 이게. 발음 엄청 불편해 같고요. 우리 좀 보게. 천천히 좀 해줘.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방송 꾸역꾸해서 감사하다고요? 아유. 당연히 제가 이거. 당연한 거지. 그 상황에서 진짜. 진짜. 처음에 입천장 다 헐어갖고. 아니. 입이. 이 혓바닥이 다 헐어갖고. 와. 무서웠어요. 그때. 114. 콩이라고 했고. 진짜 다 헐었었지 완전. 안전. 끝자락에서 딱. 불러줘야 되는데. 발. 들어갔지? 생각을 해. 접수 안. 네네. 빗. 닭. 비. 橫. 요거만 빼주면은 살 것 같아. 진짜. 그거만 되면 돼. 꺼! 발렸고 가자! 아 공 안 올랐어요. 올라와라. 올라와라. 발렸지? 발렸고요. 공 1으로 놨고 덱스 6 올랐네요. 막장 실패. 어 진짜지. 교정 4년 넘게 했다가 뺐는데 발음 안 좋았어. 그 발음 아니야니까. 그 교정하는 거랑 내가 여러분들 교정은 다르다고. 그 4년 한 거 말고. 그거 말고. 막 한글 얘기했잖아. 부족하다. 매포 좀 더 올 거야.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 여러분 교정을 하는 거는 좋아요. 여러분들 하는 건 마음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치과 선생님이. 어 교정 힘드시죠? 원래 나이 먹고 하면 다 힘들어요. 이 얘기 하는데. 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0. 03에 101. 한 장 안 빼온 게 한 장 못 산 거야. 지금 돈 부족해서. 공 1에 102. 공 1에 102. 하아. 그럼. 제가 여기서.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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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쵸 뭐. 나이 먹고 하기. 힘들 해요. 이러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공 5는 안 나와요. 공 오늘 안 나와 심사퍼 원래 몽배할 때는 마지막으로 좀 힘들긴 했어 바로 가야지 지루하다고 그만하고 글자야 아휴 훈돌리님 지루하시는구나 지루하면 님이 나가면 되는건데 왜 그만하래 이거를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인데 어떡합니까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야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훈돌리님 그쵸? 왔나? 아우 진짜 맥포인트 너무 아 좀 아쉬워요 그래도 캐시는 캐시는 좋을페이 그리고 메인포인트는 캐시555 컴퓨터는 역시 어디? 컴마왕 파이소 50만 불 쿠폰 번호 위에서 50만 불 쿠폰 번호 쓰시면 좋은데 쓰실 수 있구요 혹시나 급초템 급전필 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서 용진팀에서 제 얘기하면은 조금 더 가격을 쳐준다고 하니깐요 정말 급초템 급전필 하신 분들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 같은거 알아보시면 되구요 음 음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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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좋았어 이 안이 끝내겠지? 아마 이게 끝일거야 이 계정에 쓸 수 있는거 됐어 부탁해냈어 뭐야? 어? 아 쓰다 많았지 하나? 하나 쓰다 많았지? 자 가자 마게다는 160세구요 엡소라고 등급, 동급 해보십니다 엡소 동급 어? 잠깐만 내가 방금전에 캐릭터가 자꾸 깜빡깜빡하고 하네 방금전에 했던 캐릭터가 아이들도 다 비슷해갖고 어떤거면야 엘리움 엘리움 감사합니다 글순이 님들 지금 몇작에 성공하셨나요? 글순이 야 우리 방송인분들 다 여자 됐다 야 역시 음 자 마지막작이에요 한작만 더하면 끝입니다 한작만 더하면 끝 1작만 더하면 끝이에요 예전에 글자는 아프리카에 막 접는다고 하고 어그로 끌고 1,2주에 더 접겠지 않냐고? 미안한데 나는 아프리카 방송 접는다는 어그로는 절대 안끌어요 야 그거는 존나 팬에 대한 예의도 아닌거야 여러분 그 말이오게요 난 절대 그런 소리는 절대 안합니다 진짜 난 방송 접는다 이런거 장난 절대 안쳐요 그건 내가 아닌거 같은데 115 실패 아 들어와라 진짜 공주가 한 좀 빨리 들어와도 빨리 들어와도 좋은데 메이플 접는다는 드립은 치지 내가 성인되면 형 없겠지? 본인은 초등학생이어도 아니 뭐 본인이 지금 막 가태원한 깐난아기여도 아 깐난아기이면 아닐거 같은데? 20년대 뭐 10년대 20년대인데 어떻게든지 모르지 진짜 어 어 그 자 현실에서 투자좀 하자 야 그래도 이거 큰 맘먹고 어 큰 맘먹고 산거에요 NBA 맞냐? 어 거기서 달려라 좀! 115 안올라갔어 그치 이제 50살 정도 되면 수염하면서 어 세바 좋네 안 뜨네 이러면서 막 어 이제 막 그때부터는 허리가 아파갖고 누워서 방송해야지 별수있냐 지금 퀘아쿠갖고 안그래도 허리 존나 안좋은데 디스크 심해갖고 그때는 내가 봤을 때 누워서 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수염 딱 만져주면서 이러면서 하하 텐션 못살리지 이제 내가 신 먹고 바하마 칠순 없잖아 여러분 그쵸? 실패 선곡 115에 025 났어요 실패 실패 많이 하네 괜찮아 아 아니 쭈로쭈로는 그 당시까지는 잘했지 요새 쭈로쭈로는 좀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메포 더 해놨어 얘만 끄는 바로 그거 할 수 있어 그렇지 하지마 큐고 가야지 우리 하 스카 50만 추가 달렸고 115 실패 그렇지 빡 아 안올랐어 아 안올랐어 아 공 1올랐다 119가 떠야 돼 공명력이 여러분 어 아니지 이거 다 2장 어 끝까지 했다고 했지 이분 어 그러면은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충전을 내 걸로 해야겠다 안되겠다 본주님꺼 충전 제가 해드릴게요 MVP등급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메포를 더 시키기가 좀 애매해 2장 2장 몇 장 되면은 한작 딱 한작만 더 하려면 됩니다 한작만 더 하려면 1장만 더하면 끝 실패 성공 안올랐어요 바로 충전을 말게 지금 몇 장 정도 남았냐 일단 어 뭐야 본주님 이 보호자 도우미받기 뭐야 이거 원래 처음 충전해 보호자 도우미받아야 되나? 어 메소 좀 빌려야겠다 일단 그 아까들인 그 친구 누구야 아까 그 메소 10억 컬러로는 빌리고 싶어요 컬러님이 아직 안계셔가지고 메소를 좀 빌려야겠다 급식은 아니신가요? 어 아하 나이가 어린 친구구나 음 음 툽을 백팩크 가져가기로 했고요 지금 여기서 나머지는 이제 어 작하고 있습니다 요거 끝나는대로 큐브도 갈 것 같아요 메소를 좀 빌려서 제가 갚아드릴게요 요것도 해줄게요 10억 아이디 기억해두겠습니다 비짱 좀 써놔야 되는데 이거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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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10억 감사해요 9월 5천 우리 그게 돈이지? 5천만원만 5천5백만원 혹시 있으세요? 잠수신가요? 아 스님한테 빌리자 스님 저번에 반집하신 돈 좀 돌려주세요 제가 지금 돈이 급해서요 5천5백만원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뺐냐? 예 스님 지금 급합니다 급합니다 쪼 돌려드리겠습니다 10장 남았다고? 오 돈 많이 주시네 감사합니다 스님 리턴 이거 하는게 리턴은 안팔아요 거의 돈 내린템이 아니라서 10억 1억 어 메스 부족한거 싫네 9천2백만원 넣어놓을게요 일단 바르고 넣어놓자 리턴 한장 공 119가 떠야됩니다 공 119 뜨면은 끝! 떠준다면은 성공 115네요 안 떴어요 안 떴어요 옆에 르키트로 갑시다 서버 루나요 아 메이프는 오잼인데 매점을 못하겠어 벌써 겟헤즈 된거거든 그게 우리 같이 겟헤즈가 됩시다 리커 안써요 3장 어쩔 수가 없어 메이플은 탈멘은 없다고 하잖아요 진짜 결국 쉬었다가 다시 하는거거든 성공 2올랐습니다 실패 지금 3장 3장 남은건가 저게 이제? 그럼 6장이니까 아 이하니 끝내주면 진짜 감사한데 그치 이하니만 끝내주면 완전 달달이 그 자친데 1퀘 있던 3장밖에 못사요 그게 이제 코인샵에서 사야되는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밖에 안돼 실패 성공 117 4가 올랐구요 덱스 2 올랐습니다 버리고요 고! 완료 꺼 짠! 안올랐어 맞죠 3장 가야되는데 원래 막장에 그 몽뱉도 그랬어 막장에 좀 쉽지가 않더라구요 막장에 아 캐충을 해야 되는데 캐충이 안돼갖고 결정서 파줄게 본주님 20만원짜리 10억 빌렸지 매소 빌려드림 얼마정도 가능하세요? 지금 2만원정도가 필요한... 아 18,000원 매포니깐 한 3... 2억... 1천만원? 1천만원? 10만원? 10억원 3.2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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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떠나서 지금 놀금체 2개 더 있거든요 그 이베츠 2개 더 해야 돼 이베츠를 지금 덜한 상태라서 2개를 맞춰야 돼요 망토랑 신발 그러면 끝 아 돈 부족하다 사먹으면 되나? 어? 이거 만살면 안됐네 나도 바꾸고 올게 그럼 잠깐만 워팻 7 이상을 놀금하지 말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숄더랑 벌써 그 장갑을 끝냈어 4억 바꿔야 되나? 3억은 안되지 좀 부족해 3억이면 일단 하자 여기 뜰 수도 있으니까 뭐야 스님 왜 아 스님 빛장본 써달라고요? 스님은 무료잖아요 스님 좀 불쌍한 인원 좀 도와주십시오 스님은 공짜 아니십니까 리턴 리턴 스님은 좀 이번만 좀 무조히 한번만 해주십시오 성공 끝! 와 윤희 야! 윤희 또 떴어요 야 미쳤네 야 스님 이게 스님 버프에요 야! 윤희 또 랩맨 돌았네 진짜 달달하다 진짜 이 리턴 한 장은 본주님이 언젠간 작하고 싶을 때 쓰십시오 아시겠죠? 이거는 작하고 싶을 때 놀금 두 장 남겨 가겠습니다 와 대박 제육 하나 선물 9400 선물 드릴 것 같게 야 윤희 야 윤희 두 번 뜨냐 아 오늘 큐브 들어가야 알지 와 일단 본주님이 협속하실게요 윤희 또 떴어 야 돌았나봐 곤주님 협속하시고 그 빛 지신 빛 그 해주신 분들 오실게요 야 감사합니다 원기형님 고맙습니다 협속 협속 와 이거 신한가 잠시만 3.2CG 이분 감사해요 3.5 고맙습니다 지우고 이분 그 다음에 우리 흥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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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10이요 어 이분은 11억 감사합니다 정말 도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개드립 좀 적당히 해라 이 새끼야 그리고 이제 아 우리 이분 돈 드려야 되구나 아까 아까 거의 1억째 갔죠 백쯤 25장 이니까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1억 6백만 드릴게요 어 됐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노후군 값 드릴게 없다 노후군님 고생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봐 돈 금방 만들어 줄게 돈 금방 내가 만들어 줄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흥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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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이분 와 66이 두 번이 뜨냐 오 야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야 여기서 한 건 한다 진짜 66 자 본준이 협속하실게요 야 왜 본준이 협속 안하냐 돈 들어 드렸는데 야 저 이제 드디어 그 부분을 끝내면은 쿨썸은 무랑교 끝냅니다 여러분 진짜 음 그래 조금 아쉬운 거 여기서 좀 채워주고 이러네 좋네요 확실히 노후군이 터를 하는게 맞게 맞았네 그쵸 그쵸 오세요 오십쇼 오십쇼 자 우리 유튜브분들 이런 방송 보시면서 구독 한번 찍어주시면은 재미있는 영상 또 많이 올라가니까 플러스 올라가니까 구독 한번씩만 꽉 찍어주시면 감사되겠고요 유튜브가 아닌 아플레TV 시청자분들 팬분들 즐겁게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셨구나 잠시만요 메포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흠 음 wam 은 quotes 나 지금 몽배 네 1천 만원쓰고 나머리 gave 뭐 모르겠어요 진짜 한 달 새해 안에 돈 1천만 넘게 쓴 것 같긴 해요. 이벼지는 다 맞춘다고. 잠깐만. 나 지금 못 빼려고 했죠, 여기서? 뺄 것도 없지 않아, 돈도 없는데. 돈을 만들자. 저분 돈 드릴 것만 만들면 되니까. 역시 돈 없을 때는 픽셀 팔아야지. 픽셀. 2억 1,500원 더 올리면 되겠네. 자, 픽셀 조금만 더 팔게요. 저분 돈 좀 맺겨둬 되니까. 아니다. 총 69장. 민공상. 그... 69장 맞죠? 그러면은 그럼 그냥 픽셀 함께 드릴게요. 이거 팔아서 쓰세요. 괜찮으시죠? 이거... 이거... 잘 팔려요. 아니, 이거 잘 팔리잖아. 이거 5개. 여러분 이거... 이거... 아! 돈 주지 마. 됐어. 아, 뭔 소리야. 너 돈 주지 마. 자... 자... 노노! 리턴하고 1억 선물. 저기... 스님한테 조금 시주해 주세요. 네. 조금 시주해 주세요. 아시겠죠? 스님 봐. 야, 스님 화난 거 봐. 여러분. 스님 빡쳐 나, 지금. 옆에 있어. 빡쳐갖고. 스님. 어. 자, 마기당 받았지? 굿. 스님 옆에 화가 나갖고 지금 여러분들 입버리고 있잖아. 돈 달라고. 퍼주는 게 아니고 고맙잖아. 띄워주니까 고마워서 주는 거야. 조금. 원래 안 줘도 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야, 69장의 모든 걸 끝냈어. 그럼 대박이잖아. 그쵸? 이건 드릴만 했어. 69장의 모든 걸 끝냈어. 음? 아. 맞아요. 아, 그거 제가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그분 매너나디님인가? 매너나디님, 잠깐만. 매너나디. 매너나디님, 일로 좀 와주실래요? 내가 어제 안 쓴다고 아니, 쓸긴 쓸 건데 59개가 남아갖고 그분 거 아, 근데 쓸데가 지금 바로 없는데 쓸데가 없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어. 어떡하냐? 아, 더워. 카우스링은 돌렸으니 벌써 야, 이제 룩합만 뛰기 전까지는 환불 작업할 이유가 없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와. 아, 앙핑만은 그냥 그거 해야지. 매너나디님 일단 오실게요. 방지 바꾸자 자 일단 바꿔볼게 자 22성 마기란 공주 완전 완작도 끝 크부 환자로요? 아 그분거는 일단 매송 좀 챙겨드리겠다 잠깐만 그분 카톡을 주셨나 나한테? 그 매너나드린 카톡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 남겨주세요 아 덱스가 총 4하자 중에 13 올라갔을 거예요 저 진짜 쿨선물 안겨 봐야 할 수 있어 스님 스님 3.5 가능한가요? 이건 갚을게요 3.5만 붙어내겠습니다 스님 네 갚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 교회 헌금 낼 돈이니까 아니 야 스님 어 빠르게 아니 무슨 교회 헌금을 내요 스님이 예 예 맵프로 사야 된다고요? 예 아 그럼 됐어요 아 노노노 스님 노노 스님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어 내가 바꿀게 그냥 됐어 됐어 그 매너 아디님 총 몇 개라고 하셨죠? 총 몇 개 셌죠? 저 그거 조만간 쓸게요 근데 59개가 그럼 61개 있는 거죠? 오케이 계산기 61 곱하기 7 그거 기간 이틀 남기 전에 저한테 꼭 카톡 한번 남겨주세요 돈 미리 다 드릴게요 그냥 내내 감사해요 됐어 됐어 아 야 입맛도 나 돈 쓸 데 없대 아니 59개인데 내가 두 개를 썼다고 열어봐 내가 두 개를 써갖고 그래서 그거 한 거예요 음 자 슬크부터 가볼까요? 마침 애잠이 딱 있는데 애잠 가려있군요 11만원 좀 더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스님 그럼 돈 주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외에 헌금으로 잘 낼게요 자 가자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윗잠이든 아랫잠 재점 띄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봅시다 마기단 06장 완벽하게 끝났고요 여러분 자 22선 끝났고요 이제 에디셔널 그리고 윗잠재 옵션입니다 스님이 마지막 한마디 하셨네요 불이 나게 보십니다 야 하하하 일단은 제가 이게 다 필요하니까 뉴트로팩을 다 살까요 우선에 먼저 어차피 블랙큐브 레드큐브 에디션큐브 다 필요하니까 일단 뉴트로팩부터 구매하는게 맞겠지 여러분 스님 워업 이민정 님 200억 재어신호 님 100억 야 누군가가 한 분이 70억인가 그러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나 그걸 봐야 되는데 아 큰일났네 이거 어 빛장부 아 그 한 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나 코로나는 싹 갚았어요 먼저 이분은 5월 말까지라서 일단 빼자 어 뭐야 아 큰일났네 이거 잠깐만 어 쓸데없는거 넣을게요 야 그 엊그저께 영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훌륭한 날 진짜 미안하지만 한 번만 뒷장구 확인 좀 해주면 안될까요? 이거 확실하게 해야되서 이거 확실하게 해야되서 아니 컬러님이 나한테 카톡 그러더라 그 짜님 진짜 급하시면은 그냥 제 돈 받아가시고 돌려맞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더라 급하시면 돌려맞게 하시라고 어 자 싹 바꾸고 10시까지 이렇게 잠있네 자 요거 픽셀은 싹 바꿔놓을게요 됐지 자 재물 골드 애플 있는거 까보자 일단 있는 재물을 한번 싹 까주고 어디가 그거 한건가 픽셀 안팔아요 자 재물 애플 한번 까주고 자 우리 원기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찾아넣게 비리장구 한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로 드릴거니까 먹지 않을듯이 절대 없을거에요 ESS라고 써있어? 뭐야 누가 이렇게 났어 정확히 섹스로 해놨다고 이거는 섹스는 성례입니다 여러분 저 때 자꾸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깔끔하잖아 아 초록색까도 필요한데 이거 없으면 안되는데 이거 불안한데 큐브가자 엘클 불클 자 그 동산부터 갈게요 유니크 동산부터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기단 오래 기다렸습니다 진짜 끝내면은 이 쿨 썸은 물안경이 버서 제낄 수가 있습니다 얘 벗고싶어요 자 진짜 벗고싶어요 에드부터 갑니다 인정 아직 안 빨라도 돼요 고우 에드부터 쭉 올려보겠습니다 자 확대 들어가요 요거는 또 이제 안 보고 해야 잘 갈 때가 있단 말이지 여러분 안 보고 해야 잘 뜨릴 때가 있어서 제가 잠시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 응? 그렇지 왜 아 플랜아 고맙다 뽀송이님 70억 오케이 뽀송이 뽀송이님 고맙고 제거신호님 이분들 다 5월 말까지 갚아드려도 되는 분 스님은 아마 안 갚아도 될 뿐이고 자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보시는 거에요 자 유니크 그러면 안되고 어 하아 제발 한 건 하자 가자 왜 오리야 왜 에픽 조크여 그 상태에서 계속 쭉 유니크가 알지 깔끔하게 가나요? 아 이거 봐야겠다 여러분이 계속 오만하고 있어 자꾸 그리고 그대에 대한 사람이 그대를 하게 만들잖아 앱스 돌리니까 51만 2천원이요 자꾸 오만하고 있으니까 슈바야 무슨 유니크 뜬 줄 알았으나 어 저주 파멸 좋구요 고 고 어허허허 고 제발 자 이런 옵션은 보이지도 않겠죠? 공 3 공 3수도 안되요 안보강 잘 떠요 그럼 눈 감을게 진짜 눈 감고 자 계속 돌리자 여러분만 보는거야 와 나 진짜 이제 아예 소리만 듣고 있어요 등급 소리 안나니까 잘 들어왔네 그리고 스템도 안보고 있다 자 자 7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짱 짱 와 여느깐 좋아요 자리 옮기러 떠납니다 야 뭔데 이거 언제 떴어요 좋아 좋아 역시 눈 감기 권법 좋아 에디는 안보 때가 또 달달하단 말이지 레전드에 가야됩니다 유니크니까 에디가 유니크 노란색깐 되는거에요 이렇게 정도에 아 일곱까지 뜯는게 어차피 돌려야 되는거야 레전드 가려면은 레전드에 가려면은 어차피 해야되는 과정이야 과정 지금 깔끔하죠 좋았어 감자만 떠버렸어 이제 이 동상 11채에서 가겠습니다 에듀큐림보다 꽤 안남았는데 레전드까지는 받지도 않고 일단은 유니크는 떴으니까 그걸로 감사하게 해야겠다 가자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시고 우리 한번씩 쿡 찍어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아프리카TV 여러분은 우리 즐겨서 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집밥가는데 맛이 아주 십상삭치였다구요 미안한데 저희 부모님이 일요일날 쉬세요 아프리카TV 예전드위 고맙습니다 이럴 때죠 기분좋게 눌러주는 구독이 정말 큰일됩니다 여러분 30 30 원래 34000분이었는데 조금 떨어졌다 올라왔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한번씩 꼭 구독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레전드 리니지부터 옵션이 옵션이 힘든건데 한번 잘 뛰어보자구요 컴퓨터는 어디 컴마원과 함께 생활체방송 메이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캐시오 제가 쓰는 곳이구요 그리고 넷슨캐시는 좋을페이와 함께합니다 그렇게 우리 편집자분들이 전혀 이거 뭐 영상 이렇게 빨리 뛰어갖고 네 좋은데요 파이썬 50만 무료커폰 번호 쓰시면 좋은거 보실 때 쓰실 수 있구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진팀에서 여러분의 급처템 급전 필요하신 분들 한번 템 살 때 연락주시면은 제 얘기하면은 또 가격좀 더 쳐준다고 하니까 한번 연락주시면 될거같아요 급전 필요하시면은 자 인칠퍼 러고퍼 럭플러스 3이 012 자 일단 다 돌아갔어요 일단 애들은 끝을 내보구요 일단 우선은 이 상태에서 과연 이제 이 상태가 얼마나 잘 떠주나 보겠습니다 원래 육동사 가야되는데 유니크구요 여러분 자 유니크 올라갔어 고대로 가볼게요 자 가게는 일부러 안했습니다 자 유니크 레전까지 쭉 한번 가볼까 인 15퍼 오늘 되는 날일지 레전드에서 과연 얼마나 해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총 어찌됐나요 108급 자 러고퍼 인궁퍼 16퍼 레전드 아 예! 야! 원기 형님! 감사합니다! 야 이거 시발 원기 형님! 감상을 전해드려요! 고맙습니다! 이거거든 이런 맛으로 또 돌려줘야지 레전드리가 뭐 쌍래가 이렇게 야 와 야 자 자 이대로 한번 쭉쭉 게임을 가봅시다 네 쌍래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원기 형님! 자 쌍래가 올라왔어요 그대로 일단은 레드큐브 박아 보겠습니다 비포운드 후자 에이 자 백스 21%가 뜨면은 한번 각인 질러볼게요 제가 그 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안 하고 갑니다 백스가 12 9 뜨면은 한번 해볼게 그 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돈낭비가 아니고 어차피 옵션 한 줄 없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어차피 한 줄 없어도 똑같은건 똑같잖아 그치 그치 사실 이게 두 줄 안 쓰니까 어차피 똑같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짓 한번 해보지 세 줄 쓰니까 어차피 세 줄 쓰니까 두 줄은 필요가 없어 오케이 두 줄은 내가 안쓰니까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 자 봐봐요 어차피 그래도 어차피 똑같은데 그래 근데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두 줄 백스 21%가 뜨든 뭐가 뜨든 간에 만약에 21%가 뜬다 그러면 그때 열어보는 걸로 해보고 싶은거야 만약에 내가 어차피 세 줄을 해도 똑같으니까 그걸 하든 안 해도 똑같은데 형 최종학력이 피자스쿨이냐구요? 피자스쿨 얼마나 맛있는데 피자스쿨 무시하냐 21%가 뜨면은 그때 인장을 해서 해본다는거 한번 해봐도 되는거지? 한번 해볼게 여러분 한번 해보자 진짜 이거 여기서 떴을때 인장을 발라본다는거야 덱스가 뜨면은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어차피 덱스 21%가 알줄 뜨거나 잠재 여기 있어도 그건 의미가 없어 이렇게 다른 잠재여도 이런 상태에서 쓴다는거야 이해를 하겠지? 자 덱스비 방어 12% 한번 그짓을 예전부터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세 줄을 보고 싶어겠고 덱 1212도 안써요 여러분 그딴거 필요없어요 저는 이 마게단에는 그걸 쓸 수가 없지 이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썼는데 그치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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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인정할 수 있어 우리 여러분 가자 이거야 이거야 바로 나오네 제발 첫번째 가게는 버리고 다음 가게를 쓰자 일단 일단 12%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아 아 힘퍼구나 슈발 그래도 스테이퍼는 나왔네요 여러분 네 그래도 그래도 스테이퍼는 나왔다 어 힘고퍼 또 힘내래 그래 힘내래 거지 이러면은 아 12%가 나왔었어야 되는데 됐어 버려주자 자 바로 가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자 마게단 데미안 부금특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방아주죠 자 러기슈퍼 이제 세주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게 모십시오 덱스21 업구퍼 근데 저거 인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벌써 아랫줄은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냐 난 내 생각에는 그래요 아랫줄은 벌써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애 뭔가가 자 오직6퍼 덱스24퍼 뭐 모르는 거지만은 럭 18퍼 HP 21퍼 그건 모르겠고 글자 너는 후구다 정말 정말 잘 캐치 하신 거예요 5일차 15 112 방어 9퍼 방어 22 MP9퍼 암에 세주 뜨면은 돌릴 건가요? 그걸 왜 써 여기다가 야 마게단에 그걸 쓸 수가 없지 최종 맛집 최종 맛집 영혼인 팬가입 고맙습니다 최종 맛집 영혼인 팬가입 고맙습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다른 방송에 쏘고나면 백구사 한 개로 팬가입 해주실 수 있으니까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118퍼 118퍼 럭시비 럭시비 인 18퍼 힘 18 인 12퍼 마게단으로 광부해버리면은 메이플에게 만수되는거지 112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인 11 럭시비 인 9퍼 HB 9퍼 보보공 뜨면 돌리나요? 얘는 보보공을 뜰 수가 없습니다 보보공은 무기랑 보조무기만 떠요 엠볼렘 빼고 덱스 27% 바로 버리죠 좋아 인트 타이밀은 지성수색 인 30퍼 한번 떠주고요 이런거 한번 떠줘야지 이렇게 112퍼 인 18퍼 HB 9퍼 인 9퍼 힘 9퍼 힘 9퍼 MP 9퍼 112 방어 9퍼 럭21퍼 MP 9퍼 방어시비 MP 9퍼 인 10파 럭15퍼 덱스 인 12퍼 덱스 인 12퍼 덱스 인 12퍼 레드큐브로 함상퍼 떠준거 맞어 몽베른 인 12퍼 인 12퍼 럭9퍼 인 12퍼 인 12퍼 럭9퍼 야 깔끔하게 오늘 일단 옵션은 모르겠지만은 등급업은 미친듯이 됐거든요 그쵸 등급업은 진짜 말도 안되게 올라오긴 했는데 과연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레크 끝났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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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에이 에이 2 찾기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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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5 5 5